자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종목 다시 한번 제가 시험 분석을 여러분들한테 할 수 있도록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천드릴 종목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176탄입니다.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시리즈는요 177탄입니다. 이 종목도 1000% 수익이 터질 것 같은데요 자 이 종목 아주 대박 종목입니다. 대박 기대 종목이에요.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자 177탄의 잠재자산은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깜빡했네요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 2만원입니다. 2만원 자 2만원인데 2만원인 종목이 지금 얼마까지 빠졌는가 이번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지금 1500원까지 빠졌어요. 이거 너무 많이 빠졌는데 엄청나게 빠진 종목이네요.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종목인데 대단하네요. 제가 이런 종목을 오늘 처음 봤네 아주 대박 기대 종목입니다. 자 무엇보다요 많이 빠진 것도 그렇지만 이렇게 제가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177탄을 연재를 하면서 잠재자산 대비 지금 거의 뭐 아홉 토막 난 종목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아주 대박 기대 종목이네요. 뭐 사내 현금 흐름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야 이거 아주 초 대박인데 자 아무튼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요. 지금 2만원인데 2만원인데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얼마까지 빠졌냐면 약 1500원까지 빠졌어요. 1500원이면 거의 뭐 아홉 토막 난 겁니다. 이거 야 이거 대단하네요. 자 지금 1500원에서 지금 120%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종합주가 이거 뭐 더 이상 빠지면은 이건 참 뭐 뭐 천원까지 밖에 안 빠질 것 같은데요. 천원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2000%는 터질 것 같습니다. 야 이 종목이 참 다시 한번 빠지면 아주 기가 막히네요. 제가 이걸 왜 오늘 알았을까. 자 이 종목 아주 대박 기대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꼭 지켜보시고요. 잠깐만요. 이건 뭐 더 이상 이야기 할 것 없습니다. 회사의 내용이 아주 굉장히 좋아요. 자 이렇게 좋은 종목이 야 이게 1500원까지 벌써 빠졌네. 이 종목 다시 빠지면은요. 천원이면 무조건 매수 들어가야 됩니다. 아주 초대박 기대 종목입니다.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그냥 2000%는 터지는 종목입니다. 야 이거 아주 기가 막히네.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실 분은요. 저를 찾아오십시오. 아주 초대박 기대 종목입니다. 자 앞서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개박 주식 시리즈를 받을 수 있는 후원금 제도가 지금 생겼습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 이 국민기업 관성의 이 후원금 안내제도를 보시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최하 1000% 이상 대박이 터지는 종목입니다. 자 무료 추천조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뭐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카페에 찾아오시고요. 이 국민기업 관성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비정규직이 아니고 정규직 직장생활을 하면서 노후에 고액배당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보고자 창설이 된 법인기업입니다. 자 매달 18일날 연 6%의 배당을 지금 하고 있고요. 자 고액배당을 원하시는 분은 매달 18일날 배당을 하니까 관심이 있는 분은 이 포스트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대박 주식 시리즈 뭐 간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전저점 1500원을 깨고 내려가면요. 무조건 1000원까지는 빠질 수 있는데 뭐 1000원 이하로 빠지면 이거는 뭐 여러분들 뭐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습니다. 자 주식이라고 하는게 지금 현재가가 약 3600원인데요. 이 종목이 다시 주가가 대공황이 와서 한번 더 빠질 수 있는 기회만 온다면 아 이거는 그냥 무조건 초대박이 터지는 아주 기가 막힌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시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는데요. 자 저를 찾아오시는 길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할텐데 자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은요. 여기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죠.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링크 주소가 나옵니다. 자 지금은 제가 이제 유료 카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지 마시고요. 이 후원계좌 국민기업관성 후원 링크 주소를 클릭을 하시면 바로 저희 카페로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국민기업관성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보고자 설립이 된 그런 법인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국민기업관성에 국민기업관성에 후원금 안내 제도를 잘 읽어보시고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셔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십시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추천드릴 종목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자 오늘 이제 177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추가로 말씀드릴 텐데요. 울산이 너도 177탄 매수했지 종목명은 여기서 공개하지 마라 항상 자 답변을 할거면 빨리빨리 하고 자 오늘 이제 오늘 이 종목이 얼마까지 오늘 최고점에서 주가가 밀린 이유가 있어. 약 6100원에서 지금 하방금력을 받고 있는데 자 요 구간은 한번 거쳐야 되는 구간이야. 어쩔 수 없이 한번 거쳐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울산이 지금 오늘 얼마까지 쳤다가 뭐 백안 백안 30% 먹었냐 백안 30%는 치고 쳤을 것 같은데 자 지금 구간은 오늘 이제 약 6100원을 때려 맞고 지금 밀리고 있잖아. 형이 얘기한 것대로 전부 다 그렇게 흘러가지 자 요 종목이 지금은 이제 단기 오늘이다 오늘 오늘 아침장이 이렇게 때려 맞고 밀리는 이유가 있어 자 여기가 아주 강한 저항대거든 자 강한 저항대이기 때문에 지금 조정이 오고 있는 거고 자 오늘의 고점 약 6150원을 뚫고 올라가면 뚫고 올라가면 이제 다음 목표가가 일단 7100원까지는 상방이 열리니까 어 시간이 흘러가도 뭐 대공항만 오지 않는 이상 그렇게 단계별로 뚫고 올라간다 이 얘기야 자 이 종목이 바닥을 찍고 지금 바닥을 찍고 450% 가까이 지금 급등을 했다가 지금 주가가 조정을 받는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 조정은 더 올 수 있다 자 앞서 이야기한 것대로 내가 두 차 이야기하지만 자 너희들이 매수하는 종목 예를 들어서 이제 매수하는 사람마다 평균 단가가 다 틀리단 말이야 일찍 들어오는 사람은 더 싸게 살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참고적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돈을 버는 비결이야 돈 버는 비결은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본금이 천만원이야 자 천만원에 만약에 평균 단가가 천원이다 그래서 100%가 올라오면 100%가 올라오면 천만원을 다 팔어 자 투자 원금이 천만원이고 수익금이 천만원이면 그러면 천만원어치를 다 빼라고 그럼 원금은 빠지는 거지 자 그러면 내 매수 평균 단가가 천원이어도 다 원금 빼고 남은 거기 때문에 원가는 제로야 그 종목은 무조건 형이 천프로 간다 그러면 천프로 갈 때까지 홀딩을 해 자 그때는 너희들이 홀딩 할 수가 있어 왜 내 원금을 다 뺐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천만원 수익이 났는데 그게 만약에 500원으로 수익금이 줄어들면 사람이 못 견딘다고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내가 만약에 1억원어치를 한 종목 샀다 그래서 100% 올라오면 1억 원금 빼고 나머지 1억은 그냥 내 팽개 쳐두는 거야 500%가 올라가든 1000%가 올라가든 재월이 지나가면 다 올라가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80%에서 100% 정도 올라오면 내 원금을 싹 빼고 원금을 싹 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아직 덜 올라간 종목들이 있잖아요 형이 추천하는 종목 중에서 그래서 덜 올라가는 종목으로 다시 한 종목을 추천을 받고 같은 행위를 계속 반복하라고 반복하다가 보면 종목은 종목대로 늘어나고 수익금은 수익금대로 늘어나고 무슨 말인지 알지 그렇게 해서 내 원금을 다 뽑아 먹으면 사람이라는 게 조종이 온다고 해도 뻗튬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야 안 그러니 내 원금 다 뽑아 먹었는데 뭐 나머지는 다 벌은 건데 뭐가 우정이야 그래서 그래서 강력하게 홀딩을 할 수 있는 거야 우리 카페 회원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그 카페 회원들은 항상 그거를 반복을 했어 자 대박 주식 시리즈 177탄이요 자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자 요 구간이 요 구간이 지금 강한 매물벽에 때려맞고 지금 밀리는 구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밀리는 거고요 자 이 종목이 이제 자 조종이 오면 조종이 오는 구간이면 자 참고적으로 제가 시향분석을 다 해 드릴 텐데 4,950원을 깨면 안 됩니다 깨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4,500원대까지 밀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매에 참조하시고요 중장기로 끌고 갈 사람들은 그냥 믿고가시면 됩니다 지금 얼마 수익인데 울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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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참고적으로 오늘 고점을 돌파를 해야 돼 약 6,100원 6,100원을 돌파를 해야 다음 목표가가 7,000원 이라고 그랬냐 아까제 약 7,000원 정도 될 거야 그렇게 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게 돼 있으니까 7,000원을 돌파를 하면 이제 다음 목표가가 만원이다 만원 가까이 올라갈게야 중요한 것은 7월달이 지금 문제야 7월달 7월달에 주가가 하방압력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이 좀 변동이 올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미국장이 잘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걱정은 없지만 7월달을 너희들이 꼭 신경을 쓰고 있어야 돼 자 지금 뭐 새로 매수 들어가실 분들은 이 종목을 추천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바닥 찍고 지금 450% 상승 후에 지금 조종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지금 추가로 더 올라간다 라고 해도요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을 지금은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 전에 이미 다 추천드렸기 때문에 아직 덜 오르는 종목들이 아직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저희 카페에 그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매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